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베이지한 최적화는 특히 큐비트 설계, 양자 게이트 최적화, 양자 알고리즘의 매개변수 조정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양자점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베이지한 최적화를 이용하여 전자, 스피 상태의 제어에 필요한 물리적 매개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많은 가능한 설정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장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를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1장 양자 컴퓨팅의 기본원리 양자 컴퓨팅은 정보과학의 한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이진법을 기반으로 0과 1의 상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로 이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중첩의 상태를 활용합니다. 이 중첩 능력은 양자 컴퓨터가 매우 복잡한 계산을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리콘 양자점은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 입자로 전자의 위치를 극도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점들은 전자의 스피인 상태를 큐비트로 활용하여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그 제조공정의 성숙도는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업적 확장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실리콘은 낮은 디코이어런스 시간을 가지고 있어 정보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개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관련 기술은 아직 발전 중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네덜란드의 QTCH 연구팀은 실리콘 기반의 스피인, 큐비트를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스피인 큐비트는 큐비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연구 결과로 큰 스케일의 양자, 컴퓨터 구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주요 기술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용 양자 프로세서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IBM Quantum, 컴포저와 IBM Quantum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퀀텀 AI는 2019년에 양자 우위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들은 양자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자 논리 게이트는 큐비트를 이용해 수행되는 기본적인 연산 단위입니다. 이 게이트들은 특히 양자 상태의 얽힘을 생성하고 조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얽힘은 양자 역학의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두 큐비트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활용함으로써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터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양자 게이트의 구현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는 통합된 양자 회로와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실리콘 기반 기술은 기존 반도체 기술과의 호환성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의 특징과 실리콘, 양자점을 이용한 구현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재미있게 다루겠습니다. 2장 베이지안 최적화와 양자 컴퓨팅 베이지안 최적화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대신 이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유망한 시도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베이지안 최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러 게이트 모델인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표현하는 모델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통계 기법을 주로 사용해요. 이 모델은 문제의 평균적인 반응과 그 주변의 불확실성을 예측합니다. 획득 함수 E 함수는 서러 게이트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해줍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베이지안 최적화는 고비용 또는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계 학습 기법으로 복잡한 블랙박스 함수의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방법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함수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고 이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함수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아내는 위치를 효율적으로 예측합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이 큰 영역과 예상되는 최적의 결과 영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며 이를 통해 탐색 공간 전체에서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평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러 게이트 모델 대리 모델, 특히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베이지안 최적화에서 목적, 함수의 대리 모델로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제공합니다. 획득 함수는 이 서러 게이트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에 평가할 가장 유망한 지점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획득 함수로는 예상 향상 EI, 확률적 향상 PI,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 어퍼 캄퍼던스 바운드 GP UCB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효율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탐색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베이지안 최적화는 특히 큐비트 설계, 양자 게이트 최적화, 양자 알고리즘의 매개변수 조정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양자점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베이지안 최적화를 이용하여 전자, 스피 상태의 제어에 필요한 물리적 매개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많은 가능한 설정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장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를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서 베이지안 최적화의 적용 사례는 그 효용성을 입증합니다. 특히 양자점 내에 전자배치와 스피 상태의 조절을 통해 양자 비트의 얽힘 및 게이트 작동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베이지안 최적화는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설계, 공간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실험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가장 유망한 후보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실리콘 양자점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양자 시스템에서의 설계와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양자 컴퓨팅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장 현재 이슈와 미래 전망 양자 컴퓨팅 기술, 특히 실리콘 양자점을 활용한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큐비트의 코이어런스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큐비트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양자 정보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큐비트 설계와 더욱 정밀한 환경, 제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큐비트 간의 정확한 얽힘과 정보 전달을 위한 네트워킹 방법의 개선도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연구팀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비트의 물리적 구성을 변경하여 디코이어런스에 강한 새로운 형태의 큐비트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실리콘 양자점의 경우 전자 대신 핵스피을 이용하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탐구되고 있으며 이는 코이어런스 시간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지한 최적화와 같은 고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양자 시스템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특별한 작은 실리콘 입자인 양자점을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의 작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베이지한 최적화라는 방법과 가우시안 프로세스 획이라는 통계적 접근을 활용하여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인 CNOT 게이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하나의 마이크로파 펄스만을 이용하여 CNOT 게이트를 구현하면서 이 방법이 어떻게 실리콘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 연산을 설계할 때 베이지한 최적화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계산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의는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단일 마이크로파 펄스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연산 속도와 정확성을 현저히 향상시킵니다. 화의를 통해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실리콘 양자점 구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제시합니다. 베이지한 최적화를 통해 양자점 시스템에서 필요한 설계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양자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양자정보 기술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보보안,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윤리적, 법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경우 이에 대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정부와 국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정책적인 영역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실리콘 양자점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양자 컴퓨터를 보다 접근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내에는 보다 많은 양자 컴퓨팅 음용 프로그램이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의학, 재료과학, 금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기반의 양자점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의 개발 현황과 베이지한 최적화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이 성능을 높이는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어느 플랫폼으로 대중화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실리콘이 갖는 장점으로 인해 무엇보다 경쟁력 높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